부산의 공격이 지금쪽으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밀어섰죠! 왼발 슛! 엄청난 큰 위기였었는데 멋진 태클을 잘 막아낸 거예요. 이거 정말 좋은 수비였어요. 이태석이 좋은 수비였고요. 이흘룡 선수의 아들이죠. 이태석 선수가 오늘 데뷔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림이라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텐데 동전부를 잡고 나른다, 이태석 테클. 오스마리 연결. 이태석 선수가 왼쪽으로 줬습니다. 좌측에서 크로스. 왼쪽으로 펼칩니다. 이태석이 뺏겼어요. 그러나 다시 공을 끊었습니다. 저렇게 끝까지 해야죠. 왼쪽에서 활발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소울의 공격이 왼쪽에서 이어집니다. 뒤에서 열려있어요. 들어갑니다. 분위기를 완전 박버너드 슈팅. 김지현의 슈팅도 해더 슈팅. 막히긴 했습니다만 역시 좋은 공격 잡퍼를 보여줬었던 우리살이고요. 이게 낫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끊고서 때렸어요. 그래서 계속 때려 두는 선수가 있는데 본인이 처리하거든요. 오히려 뒤에서 저렇게 뛰어들었을 수 있으니까 조현우 골키퍼는. 이후에 김민준 선수는 고인의 소용을 다하고 이동중과 교체됐습니다. 골고루 공격이 이어져요. 골고루 공격이 이어져요. 골고루 공격이 이어져요. 골고루 공격이 이어져요. omedSE가 뒤꿈단 đi신으로 이동준이 탑니다. 두 명의 수비. 수비 성공. 이동준이 속도를 살려서 굉장히 빠르게 다가갔는데요. 김태환에게 좋습니다. 역시 이태석이 붙었습니다. 김태환의 크러스! 이태석 선수를 빼고 김진아 선수를 투입을 시켰고요. 올렸어요. 나상호! 직전으로 빗나갔습니다만 직접 골문을 향한 슈트. 멋지게 후차례 성공한 김인성도 날카롭습니다. 파울 아니에요. 이것은 살려볼까요? 과감한 돌파. 네, 이겨냈어요. 조용욱이 이겨냈고 왼쪽 나상호. 박스 앞쪽까지 왔죠. 나상호! 들어가요! 와, 나상호! 나상호의 득점팀. 그리고 조용욱이 공을 뺏기지 않고 밀고 나가면서 공을 연결시켜줬고요. 그리고 나상호 선수가 강한 슈트를 나뉘었는데요. 기가 막힌 코스였습니다. 자, 지금 울산의 이 선수들은 7점 이후에 유전 밖과 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파울이 아니냐를 생각합니다. 비주얼! 비주얼!